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치TV 한상욱입니다 금액결점을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좋지가 않았구요 이 와중에 알테오젠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.64% 하락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.3% 하락을 해나가고 있구요 이 와중에 알테오젠은 플러스 1.25%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많이 시장 수고보 많이 안좋아요 코스피가 양매도가 4,500원 코스닥 양매도가 2,500원 선물시장은 하방이었고 다른 선물도 매도까지 나와주고 있구요 오늘 알테오젠의 프로그램 매도는 22,000주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매도 기관들은 매수해주는 포지션이구요 중요한건 외국인들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주가가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흐름 자체도 방어성 움직임 정도다 그 정도가 나와주는 거구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걸 방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줄 때 주가 자체는 좀 탄력을 가지고 반등을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주가를 좀 찍어 눌러주는 그런 하루였고 조금 아쉽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의미했었던 정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뚫어줬고 음봉도지캔들로 마감을 해줬어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은 64% 정도 터져줬고 거래대금은 3,400억으로 무난합니다 한 번에 조금 유의미한 거래량을 기반으로 움직여줄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30만원을 뚫어줄 것 같구요 여기에서는 30만원에 바로 가냐 30만원에 바로 가주지 않을 거냐의 차이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분들께서도 현재의 알테우젠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혹은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내일이 좀 굉장히 중요한 턴그라운드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구요 분봉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전에 한번 뚫어주고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웨스위비 들어와주면서 뚫어주고 난 뒤 거래량을 줄이면서 내려와줬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더 연속성을 가져줄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HLB 좀 중요한 구간에 있는데 좀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 허빙제TV도 무리지염도 하고 있죠 저희가 일주일 무리지염도 목표 수익을 25%를 잡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해보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신청해보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가까운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리지염도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알테우젠 보고 왔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구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